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가 지은 피터 린치 주식 투자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비팅 더 스트리트 구요. 현재 이 책은 절판된 상태고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로 완역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피터 린치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2천만 달러에 불과한 마젤란 펀드를 인수하여 13년간 운용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미추얼 펀드로 성장을 시킨 월가의 전설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거의 워렌버팩과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성장주 중심의 가치투자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서문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아그네스 학교 투자클럽의 투자격언 10개, 그 다음에 전국투자자협회의 투자 매뉴얼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피터 린치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투자격언들이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내용과는 겹치지는 않지만 시간이 나시면 꼭 저번 시간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장부터 끝까지 살펴볼거고요. 여기서는 베론스라는 주간지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투자들에게 추천했던 21개의 주식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 주제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한 주식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추가 수량을 늘리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21장에서는 주식투자의 금과 옥조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투자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20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을 전체를 안 보시더라도 이 마지막에 있는 21장에 관한 내용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대로만 하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라도 꼭 보시고 좋은 투자정보 얻어가셔가지고 성공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8장 주식 고르기, 예술, 과학, 그리고 탐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내가 1992년 베론즈 회의에서 21개 종목을 어떻게 추천하게 되었는가 하는 종목 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주제의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이유는 종목 선정이 엄격하게 지키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단순한 공식이나 처방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신념 때문이다. 종목 선정은 예술이며 과학이다.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수치 자체에만 매달려 재무제표에 머리를 쳐받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미래의 재무제표를 알 수만 있다면 수리학자나 회계사들은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숫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별을 해다가 길가웅덩이에 수없이 빠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경우처럼 유해한 것이다. 예술로서의 종목 선정은 일률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술적이란 의미는 직관, 열정 등 오른쪽 두뇌를 사용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예술가로서의 성공적인 투자는 탁월한 솜씨, 즉 매매 기술과 영감을 따르는 데 있다. 솜씨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돈을 잃는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 연구를 등한시하고 편승 매매를 함으로써 이 견해의 유용함을 증명하려 하지만 더 큰 손실이라는 결과와 직면하게 되고 자기 솜씨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예술성, 과학, 거기에다가 기업 탐방의 요소를 모두 갖춘 내 종목 선정 방법은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즉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프로 투자가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다른 프로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브릿지, 샤크, 마켓워치, 로이터 등의 정보 서비스를 구매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숙제, 즉 기업 분석을 마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소프트웨어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건대 오렌 버펫 같은 대가는 이런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 저희가 투자할 때 시장의 주요 기관들, 외국인,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저명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 상황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좋은 기업을 찾는 일은 바윗돌을 들춰 가재를 잡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바윗을 10개 들추면 가재 1마리를 잡을 수 있고 20개를 들추면 2마리를 잡을 수 있다. 1986년부터 4년 동안 나는 1년에 수천 개의 바윗돌을 들추어 새로운 종목을 마젤란 펀드에 편입시켜야만 하였다. 부업 펀드 매니저는 50개 또는 100개의 히트 종목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 10년에 한두 번 몇 개의 빅 히트 종목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소액 투자자들에겐 5종목 원칙을 따라 5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제한하기를 권한다. 이 중 하나가 10루타짜리 종목이면 나머지 4개 종목이 그저 그렇더라도 투자 금액은 3배가 오르게 된다. 내 경험상 침체기는 되게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되곤 했다. 이때쯤이면 헐값에 주울 수 있는 주식이 널려 있으나 과열된 시장에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진정한 펀드 매니저는 주가가 300포인트 오를 때보다 100포인트 하락할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주당 수익 가치 이상으로 상승한 주식들은 횡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좀 더 합리적인 가치에 이를 때까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1991년 시장을 석권한 성장주들은 1992년 화랑시장에서조차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횡보했다. 또 침체장에서는 30%의 하락세를 보였다. 나는 대형 성장류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내용이 작년에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보다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올해는 거의 30-40% 조정을 받고 아니면 거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형 성장주의 주가에 대해 과대, 과소, 적정 등의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차트를 보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주식은 주가가 이익선 금방 또는 그 아래 있을 때 매입하고 가격선이 위험지대 즉 이익선을 상회했을 때 매입을 중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주가 이익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애매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주가 순이익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주당 순이익의 15배를 곱해가지고 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과 주가를 비교해가지고 주가가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과대평가가 된 거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과소평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종목의 성장률을 감안해서 펄을 선정한 다음에 그 펄값을 주당 순이익에 곱해서 이익선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참신한 회사를 찾으려고 신문이나 TV의 주식난을 열심히 훑지 마라. 이럴 경우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왜 그것들을 샀는지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이런 전략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해당 산업에 대해 그리고 산업 내 그 회사의 위치와 경기 침체기에 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시나리오에 의해 주식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들어설 때가 있다. 이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하락할 것이며 이때가 추가 매수의 적기이다. 수많은 주식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1년의 과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된 주식은 있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 주식들은 아픈 추억을 퇴해내기 때문이다. 너무 늦게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너무 일찍 팔아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잊어야 한다. 이것도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겪는 경험인데요. 저도 한때 매매를 너무나 작게 해서 도대체 내가 과거에 어느 주식을 사고 어느 주식을 팔았는지 왜 사고 팔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한 번 투자에 실패한 종목은 이 주식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만큼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건 팔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호재가 나왔을 때 상승하고 어느 악재가 나왔을 때 하락하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 주식 투자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이런 고실병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쌓아야 한다. 마젤란에서 손을 뗀 후에도 나는 전에 내가 매입했던 종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렇지 않고는 살 종목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투자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무용담이며 새로운 사건, 조류 등에 따라 수시로 재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다. 20년 또는 10년 전에 소유했던 주식이라도 다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과거에 샀던 주식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 스케치북처럼 큰 노트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속에는 분기별 연도별 주요사항이 기록되었으며 그 주식을 팔고 샀을 때의 기록들을 적어놓았다. 사무실에서나 귀가시간, 다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찾아낸 옛 러브레터를 읽고 있을 시간에 나는 이 노트를 훑어보았다. 주가가 전보다 싸다는 것이 매수 이유가 돼서는 안되며 전보다 상승했다는 사실도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식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9장 주식 쇼핑, 도소매업 이렇게 주식의 분야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바로 직행한 곳이 벌링턴 백화점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 유망한 기업을 찾는 데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투자 전략상 백화점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증권사 영업사원의 충고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경제질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보는 수많은 고객들이 늘 찾는 장소에서 나온다. 1986년에 4개의 유명한 도소매 주식들 홈대포, 리미티드, 갭, 월마트에 각각 만 달러씩 투자했다면 5년 후인 1991년 말에는 5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곳에 오면 한 달 동안 줄곧 투자 설명회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목 선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말 완벽한 곳이라면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서 이 다양한 매장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주지한 후에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회사의 주식에 주문을 내면 된다. 이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에서 피터 린치의 제14원칙이 나온다. 당신이 어떤 매장을 자주 찾게 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랑하게 되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기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아는 기업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즉 어떤 유통회사의 체인점이 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다른 몇 개의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투자하기 전에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퍼가 전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40배가 넘는다면 위험하게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얼핏 보아도 한 회사의 주가 수준을 볼 때 그 회사의 매년 순이익 증가율 이하에서 퍼가 형성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1년에 20%씩 성장하기는 힘들며 40%로 성장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초고속 성장은 계속 유지되기 힘들며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멸하기 쉽다. 여기서 되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현재도 투자 고수들이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퍼를 그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나 순이익 성장률과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매출액 성장률이 20%면 퍼는 20%가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가 성장률 20을 넘으면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퍼가 성장률 20보다 적다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 종목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보디샵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바디샵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그 가게가 맞거든요. 여러가지 샴푸나 로션 같은 거 파는 거깁니다. 내가 보디샵에 대해 분석하고 있을 때 S&P500의 평균 퍼는 23배이었고 코카콜라의 퍼는 30배였다. 만약 15%의 성장을 하며 퍼가 30배인 코카콜라와 30%의 성장을 하며 퍼가 40배인 보디샵사의 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보디샵을 선택할 것이다. 즉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높은 펄을 가진 기업이 느린 속도로 성장하며 낮은 펄을 가진 회사보다는 더 좋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회사가 높은 수준의 펄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25에서 30%의 성장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추적해야 된다는 게 그 높은 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투자라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퍼가 높다는 것은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재미를 보지 못할 여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데 그 가격이 미심쩍다면 처음에는 조금만 사라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물타기를 하면 된다. 고속성장을 하는 유톡기업들. 이것이 보디숍이건 올마트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주식을 주시해야 하느냐이다. 이러한 성장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배 혹은 20배 오른 주식은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올마트의 주식을 보여줘라. 지금부터 23년 전 1970년에 처음 월마트사가 공개되었을 때 매장은 38개였으며 그 대부분이 악한 소주에 있었다. 그 후 5년 뒤인 1975년에 104개의 매장을 가진 월마트의 주가는 4배가 올랐고 공개 후 10년 뒤인 1980년 276개의 매장을 가진 월마트사의 주가는 20배가 올랐다. 분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월마트사 주주들이 탐욕에 벌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사세를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1970년에 이 회사의 주가와 순이익이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미국 전역의 15% 정도에만 체인점을 개설하였을 뿐이었다. 이는 아직 이 회사가 성장할 85%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투자가들은 이 회사가 공개된 후 10년이 지나고 주가는 이미 20배나 오르고 샘 월튼이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억만장자로 유명해진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보유했다면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1991년 추가로 60%, 총 11년간 보유했다면 50배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하면 얼마나 올랐을까를 봤는데요. 600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좋은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거를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평생 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식이 성장하는데 지속적인 문제가 없냐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주식을 팔지 말고. 그러면은 80년부터 지금이면 거의 40년동안 600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유통업이나 음식점 체인업에서 순이익의 증가나 주가의 상승은 주로 그 회사의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매장당 매출이 늘어나는 한 그 기업이 늘어나는 부채는 걱정할 것이 못되며 그 회사의 연차 보고서상의 계획이 계속 실행되는 한 그 주식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만 이해한다고 해도 이 책을 읽은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장. 악재를 활용하는 투자 전략. 뛰어난 투자가라면 다른 투자자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991년 말 일반인들이 두려움을 느낀 부분은 주택과 부동산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부동산이 2년간 거의 침체를 이루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부동산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견해였는데 중간규모 주택의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주택건설 가능지수가 회복되는 모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건설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악재가 들끓 때 회복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어떤 산업에 대한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100% 적중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석유시추 사업의 경우 1984년 사람들은 이제 이 산업의 환경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들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즉 환경이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 침체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개선될 조짐이 보일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신속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저평가 주식 전문가가 그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즉 급속하게 주가가 회복한다는 거죠. 제 12장 사막의 꽃. 사양산업 안에서 최고 유망주를 찾는 법. 나는 항상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유망기업에 관심을 갖는다. 컴퓨터나 의료기술산업 같이 그 성장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임으로 경쟁자 또한 많다. 즉 어떤 산업이 너무 각광을 받으면 그 산업의 투자에서는 더 이상 이득을 올리기가 힘들어진다.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나는 각광받는 산업보다는 사양산업에 관심을 갖고 난다. 사양산업에서는 어떤 기업이 느리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취약한 다른 기업들이 도태되면 살아남은 기업은 시장에서 반사적으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침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기업이 호황시장에서 떨어지는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기업보다 낫다. 피터린치 투자원칙 16.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보다 결코 좋을 수 없다. 사양산업의 유망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 기업들은 원가율을 낮추고 근검 절약하며 빚을 지는 것을 꺼려한다. 근로자들에게는 대우를 잘해주고 회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연대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간과해 버리는 틈새 시장을 잘 찾아낸다. 이로 인해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소박한 임원실, 합리적인 경영층의 보수, 동기를 부여할 만한 직급체계, 적은 부채는 탁월한 영업식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오렌 버펫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썬티비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제14장 경기 민감주.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경제가 불황 속에 있을 때 프로펀드 매니저라면 경기 민감주 투자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알루미늄, 철강, 제지, 자동차 화학, 그리고 항공운송 산업의 부침은 계절이 변화하듯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클 속에서 움직인다.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세하기 전에 경기 민감주로 먼저 가 있으려는 펀드 매니저들이 꺼질 줄 모르는 욕구에 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빨리 경기 민감주 산업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값을 올려주면서 경기 민감주의 투자 비중을 높인다. 대부분 주식의 경우 퍼가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간주되지만 경기주에도 항상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경기 민감주의 경우 퍼가 매우 낮다는 것은 번성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려깊지 않은 투자자들은 사업이 아직 번창하고 고수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계속 보유하나 이 상황은 조만간 변하게 된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주식을 처분한다. 대중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가가 낮아지고 퍼 또한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경기 민감주를 전보다 더 매력있는 투자 순으로 판단하게 하는 때이다. 몇 년 동안의 기록적인 수익과 퍼가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 경기 민감주를 매입하는 일은 짧은 기간 내 투자한 돈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첩경이다. 높은 퍼는 대부분의 주식의 경우에는 나쁜 상황이지만 경기 민감주에는 호재이다. 이때쯤이면 경기 민감주는 최악의 침체를 벗어나 조만간 매출이 회복되고 순이익도 투자가들이 예상보다 호전된다. 펀드 매니저들이 열을 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경기 게임이 예측의 게임이라는 사실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여 돈을 벌기가 갑절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너무 빨리 매입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팔아버리는 데 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순환 패턴에 대한 지식 없이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는 낙관주의자여서 신문에서 어떤 험악한 어투로 일면을 채운다 할지라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나락에 있는 이 경기 민감주에 기꺼이 투자한다. 이런 부류의 기업들에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것은 조만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경기 민감주와 비슷하거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기가 호황일 때 호황일 때는 순이익이 많기 때문에 퍼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사이클을 알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도 어쩌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17장 나의 팬임의 기록은 마젤란 펀드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종목이 팬임의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도 여러분에게 자기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똑똑한 투자가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식이 예상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그 기업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지배적인 의견이 여러분의 견해보다 더 부정적이라면 드러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하며 스스로가 바보스럽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상황은 계속 변화한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분은 그러한 변화를 따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쌀 때잖아요. 주가가 싸지면 그 기업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시장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나쁘게 전달되는 사실들이 진짜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보다 자신이 그 기업에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우량주, 유명기업, 포춘지선정500의 상위기업들이라도 매입한 뒤 잊고 지내는 전략은 비생산적이고 손해볼 위험이 크다. IBM, 시어스, 이스트만, 코닥 등을 매입하고 잊고 지낸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된다. 6개월 주기 점검이란 단순히 신문에 나오는 주가를 쳐다보는 것이나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고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장도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의 전개 과정을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 즉 다음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첫 번째, 그 주식이 수익에 비해 적평가되어 있는가? 두 번째, 수익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은 세 가지 결론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1. 상황이 좋아졌다. 이 경우 투자를 늘리고 싶을 것이다. 2. 상황이 나빠졌다. 이 경우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 3. 상황이 그대로이다. 이 경우 투자를 계속하거나 더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 나는 21개 기업의 최근 분기 보고서를 읽었고 그 기업들 대부분에 전화를 하였다. 몇몇 기업은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 몇 회사의 경우 나는 내가 추천했던 것보다 더 나은 회사로의 종목 교체를 고려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식인 것이다.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경우는 없다. 나는 다음의 과정을 밟았다. 해가지고 21개 종목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분기 보고서가 3개월마다 나오니까 3개월마다 회사의 실적을 체크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21장 주식투자의 금과 억조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자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많은 부분을 이미 이 책이나 다른 곳에서 얘기했었다. 이 교훈은 아그네스 학생들의 고별 합창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일반 투자자들의 강점은 전문가로부터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잘 알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점을 살린다면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다. 2. 과거 30여 년간 주식시장은 1군의 전문 투자가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통속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 사실은 일반 투자가를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점이다. 전문가 집단을 무시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3. 종종 몇 달간 혹은 심지어 몇 년간 주식 상승률과 그 기업의 내재 가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패와 해당 기업의 주가는 100% 상관관계가 있다. 두 요인들 간의 괴리가 바로 돈을 벌게 하는 주요인이다. 인내는 보답을 받으며 성공적인 기업의 투자 또한 보답을 받는다. 4. 어떤 주식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아기는 분명히 키가 자랄 것이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5. 장거리 사격은 거인을 표적을 빗나간다. 6.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비전문가는 대체로 8개에서 12개 기업 정도를 연구하여 상황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시간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5개 기업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7. 여러분이 매력적이라고 여길 만한 어떠한 기업도 발견할 수가 없다면 발견할 때까지 소중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라. 8. 재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떠한 기업에도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좋지 않은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서 비롯되는 손해가 가장 큰 법이다. 9. 유망 산업 내의 유망 주식을 피하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 내의 유망 주식이 항상 큰 돈을 안겨준다. 10. 소용주의 경우 당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주식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이룰 수 있는 돈의 전부는 1000달러이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진다면 1만 달러 혹은 심지어 50만 달러까지도 벌 수가 있다. 평생토록 투자할 수 있는 몇 개의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12. 어떤 산업이나 지역에서든 전문가가 발견하기 전에 비전문가가 좋은 성장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13. 주식시장의 침체는 봄에 부는 바람처럼 주기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만 잘하고 있다면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주가 하락기는 공포에 젖어 휩쓸리는 투자자들이 내팽개치는 주식을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4.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지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황해서 모두 팔아버리기 쉬운 사람이라면 주식이나 주식펀드를 피해야만 한다. 15. 항상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주말에 고심하는 것을 피하고 방금 전에 발표된 긴급기상회보를 무시하라.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면 팔되 하늘이 무너진다고 주식을 팔지는 말아야 한다. 16. 누구도 금리, 미래의 경기 또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예측을 버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라. 17. 10개의 기업을 연구한다면 그 중 하나만이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내준다. 50개 기업을 연구한다면 5개 정도를 찾게 될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유쾌하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그 성장 잠재력을 강구한 기업이 있게 마련이다. 18. 어떤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19. 우량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다. 20. 혹 처음에 10루타짜리 주식을 놓쳤더라도 그 후에 높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우량 주식이다. 투기 상품, 즉 옵션을 갖고 있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다. 20. 장기적으로 볼 때 잘 고른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는 채권이나 단기 금융채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올려준다. 그러나 잘못 고른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피터 린치가 20년 동안 투자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와닿았던 구문은요. 여러분이 매력적이라고 여길 만한 어떤 기업도 발견할 수 없다면 발견할 때까지 소중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라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투자를 해야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사고자 싶은 주식이 안 나올 때는 주식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얘기가 되게 와닿았고요. 평생토록 투자할 수 있는 몇 개의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냥 그 기업을 가지고 평생토록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마음 편한 투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터 린치의 피터 린치 주식 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이 책을 리뷰함으로써 피터 린치가 낸 세 가지 책을 다 리뷰한 상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중에 피터 린치 얼굴이 나와 있는 영상이 피터 린치 책을 리뷰한 영상이니까 한번 쭉 보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 완역판이 두 권은 나왔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읽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한번 더 리뷰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